더 놀고 싶어? 더 놀고 싶어? 근데 이제 쓰면 가야돼. 어 어디갔지? 오빠한테 갈까? 누구 오빠 보고싶어? 오빠한테 갈까? 오빠한테 갈까? 알았어 오빠한테 가자. 오빠한테 가자. 아이고 잘가네. 오빠한테 가자. 우리도 오빠한테 가자. 날아가는 두부. 진짜 펄럭펄럭. 오빠한테 가자. 오빠한테 가자. 오빠한테 가자. 이 집에는 큰 멍멍이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사갔어요. 오빠한테 가자. 오빠한테 가자. 오빠 두부 가고 있어요. 오빠한테 가자. 오빠한테 가자. 오 위험해. 차 온다. 우리 두부 다 와 가요. 우리 두부 다 와 가요. 잠깐 쉬었다가 가자. 엄마 힘들어. 됐어. 하핳. 감사합니다.